잠깐만, 저기 뒤에 우재형이야? 나 괜히 따라할 때 얘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형 씨, 설마 나 쫓아다 이렇게 된 거야? 봐봐, 여기서... 잠깐만, 소 때문이...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 또! 와, 이거 네비 없으니까 갑자기 너무 머리가 하얘지는데? 잠깐만, 마포 쪽으로... 어어? 아, 내가... 아니, 내가 서울 토백인데! 일단은 침착해봐. 내가 그래도 서울 토백인데! 여기서 좀 이걸 보면서... 아, 근데 이게 통일로가 신주소라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어. 서대문군데, 여기가? 아,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서대문 가는 거 문제도 아닌데... 지금 갑자기... 마포 쪽에서 빠져야 되나? 아닌가? 맞나? 서대문이 어디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서대문이 어디야? 야, 이거... 야, 이거 애들 어떻게 찾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방향 감각으로 가면 돼. 서대문구가 대충... 방향 감각. 대충 시리 잘 알지, 여기 잘 알지. 방향 감각. 서대문 보면... 금방 찾지! 다 왔어, 다 왔어. 이경희가 이런 질이 잘 알아. 저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악차를 따라갑니다. 다 왔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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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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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디야? 미주였으면 제가 지도를 펼쳤을 텐데... 앞에 이경희 들어.. ㅋㅋ 이거 어디야? ㅋㅋ ㅋㅋ 이게 지금 어디가냐, 근데? 이게 뭐야? 어, 뭐야? 박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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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 왜 이래? 아, 이기 형 뭐 한 거야? 왜 들어온 거야, 여기? 얘 뭐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왔지, 여기를? 잠깐만, 저기 뒤에 우재 형이야? 어우, 나 괜히 따라왔다. 얘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이봐, 형 씨! 설마 나 쫓아다 이렇게 된 거야? 빨리 가. 알았어, 갈게. 나 어딘지 알았어, 이제. 그냥 빨리 가. 알았어. 잠깐만, 이거 따라가도 되겠는데? 토정로? 아, 이거 도로명을 보면 되겠구나. 여긴 마포구니까. 일단 서대문고로 가야 돼. 옛날에 여기 겸은이랑 와서 먹던 덴데. 여기. 쭈꾸미, 쭈꾸미. 맛있어요, 여기. 묵사바라고 쭈꾸미 먹었어. 여기 방송국에서 가깝잖아요. 어, 여기 와서 그냥 둘이 와서. 아, 여기 또 그 마포에. 여기가 원조잖아요. 갈비만두. 처음에 먹어보고 진짜. 여기 용만이 형이랑 석삼이 형이 많이 왔거든. 여기 저 기계우동. 비빔국수, 잔치국수 많이 먹으러 왔어. 여기 맛집이 많아요, 마포에. 어,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 내가. 지금 딱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의 지도가 싹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아, 지금 결국 내 뉴런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내 뉴런들이 지금. 서울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아, 지도를 찾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맞춰지고 있네. 잠깐만, 여기서. 그렇지. 이대에서. 아.. 신촌 2대학 오랜만이다. 자 우자alam 내가 왔다, 이게 서대문 이제 이쪽이거든. 서대문 이쪽 뭐래. 송산, 아.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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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 야, 나 기가 막힌다. 어? 뭐야? 하하하하 이 정도면 너랑 나랑은 10분 안에 만나긴 하겠다. 올인에서 두 명을 떼어내려고 해도 어떻게든 만나는 게 인연이죠.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벌써 우재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뭐야? 왜 이렇게 쫓아다녀? 결국 결국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용기 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비 잠깐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 가시죠? 여기 가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3925 네. 가신다. 선생님 가세요. 선생님. 나 때문에 밥 못 먹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 만났다. 선생님 만났다. 선생님 만났다. 선생님. 끝이에요? 그 근처에 뭐 있어요? 건물 큰 거? 아파트까지. 아파트?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다 예뻐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로요? 어디? 신촌점. 많이 바쁘신가 보다. 혹시 이거 검색 한번 해 주셔도 됩니까? 어디쯤인지? 이거 이미지 한 번만. 22분. 꽤 걸리네. 이쪽으로 갔다가 직질했다가. 어디서 해야죠. 감사합니다. 와우. 잘 신났다. 깜짝 놀랐어. 기사님. 아저씨. 아저씨. 기사님. 기사님. 혹시 여기 통일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통일로. 네. 여기로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쭉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로가 나오긴 하네. 로가 나오네. 이태몰로 나오시는데. 백범. 청파로. 통일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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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회전. 인중 직진이야. 나 직진만 했는데 지금 통일로 사진 거야? 나 딱 딱 한 번 자회전한 거 알죠? 통일로 보고. 오케이. 오케이. 통일로 12길? 이게 통일로 14길. 참 그렇다면은. 통일로. 어? 277 281? 그러면 절로 가야겠네. 281이니까 저쪽은 위잖아. 330. 334. 392. 와 이거 근처인 거 같은데. 354.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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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건너편인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쪽 어딘 거 같은데?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아 이거 근처인 거 같은데 어디. 내가 봤어. 395까지 봤어. 392. 395. 391. 이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 335야. 아. 아. 아 여기서 또 헤매겠네. 아 여기서 이제 이 디테일이. 자 여기로 한 번 더 가네. 아 나 이제. 아 유털 너무 심하게 했더니 지금 내가 토할 것 같아. 멀미나. 통일로요 통일로. 저기 표지판. 독립공원 밑에 파란색으로 통일로 크게. 통일로 272. 그죠? 어. 통일로 272야. 그러면 392면. 이 길을 가면서. 뒤에 건물들이 숫자가 올라가는 점을 보면 돼.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276. 276.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이 길이다. 317. 317. 건너편 317. 여기가 홀수? 여기가 짝수면? 392면? 이 길에 있겠네요. 이 길에 있다. 이게 치워주세요. 지도를 왜 봅니까? 356.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370. 392. 여기다. 지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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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중국집인가? 중국집인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아무도 없지? 1등이야? 자 먼저 도착하셨고요. 이제 10분 안에 멤버들이 다 와야 됩니다. 인생은 직진이야. 여기 직진 안 되네. 어 큰일 났다. 나 어디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보여줘야지. 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유장! 유장! 형 혈색이야? 내가 1등이야 너 어디 갔었어? 만개게 돼있어 너 일로 와봐 아니, 나 어디야? 길을 가라고 하면 여기에 진주야!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 주유재! 주유재! 주유재래 주유재! 주유재! 아 뭐야 뭐야! 이렇게밖에 없어? 지금 10분 안에 도착해야 돼 아니 우재 형이 5분 됐어 5분 됐어? 근데 하하 형이랑 재석이 형 이거 진주하고 미주 못 찾아올 것 같은데 이거? 390이 있는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를 세우고 잠시만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아 390... 아 390... 390... 386 어? 아 여기가 짝수구나 이게 짝수 홈수인가 보다 아 이제 빨리 건너... 와아! 아무도 안 왔나? 어 뭐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처음 오고 10분 안에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오고 10분 안에 아유 안녕하세요! 성공 성공! 뭐야 성공이야? 뭐야! 근데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늦게 왔네 자 결과 공지할게요 우재 씨가 제일 먼저 도착하셨고요 아 우재 형 너무 일찍 온 것 같은데? 자 모두 모이는 거 9초 전 오! 오! 아 우리 왜 이래요? 나 아니였으면 뭐 사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어떻게 갔는데? 나는 한번 다른 길로 갔다가 뭔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사장님 혹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통일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를 쭉 가서 저희 끝에서 우위 전화하면 되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요! 여기 갈게요! 제가 계산할게요 계산! 아 나 택시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 이거 베테랑의 초팔렛